네, 할머니가 제일 보고 싶어요, 지금. 네, 할머니를 많이 닮았어요. 어..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네, 자, 어, 네, 어, 갑자기, 네, 어, 그러면 지금, 네, 어, 왓님 친구가 앞에 살짝 속여주면 안 좋았고 여러 가지, 네, 네, 일들이 앞전에 살짝 있었거든요. 네, 어, 아마 지금 너무나 큰 긴장감, 그리고 또, 네, 지금 저희가 빨리 조치를 취한 다음에, 어, 나중에 좀 알려줄게요.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어, 뭐 더 이상, 네, 인터뷰는, 네,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, 자,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잠깐만, 네, 그냥, 네, 인사 짧게 하고, 네, 짧게 하고, 네, 퇴장을 좀 해볼까요? 네, 그냥, 네. 네, 1차샤, 지금까지 1차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자, 네, 퇴장을 좀 해주시고요. 앞쪽으로, 네, 뒤쪽으로 빨리 퇴장을 해주시고요. 네, 아마 빠른 조치를, 네, 하고 나중에, 어, 회사를 통해서, 어, 어떻게 됐는지, 이런 상황을,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